오늘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스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의 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의 신도들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24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라 그래서 지키는 그런 절기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추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에 정착해서 곡식을 심고 주수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력기 23장, 레기 23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게 3대절기입니다. 이 가운데 초막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이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수장절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의 근대에 와서 기원은 영국의 청교도가 미 대륙으로 그렇게 이주한 후에 첫 수확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시작은 되었지만은 이제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참 힘든 두 해를 지내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그냥 살기가 힘들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그렇게 쉬는 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 번째로 드린 추수감사절은 풍요로워서 뭐가 잘 되어져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고난 중에 드린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바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60몇일 동안 험난한 항해를 거쳐가지고 미 대륙에 도착해서 첫 해 겨울을 지나면서 심한 식량난과 극심한 추위를 그렇게 견디면서 엄청난 질병, 영양실조 이래가지고 102명 중에 절반이 거기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감사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찬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증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이 미 대륙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들이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먼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금주의면서 영성신학자인 게리 토마스는 감사는 안전벨트다 그랬어요. 사실 운전할 때 안전벨트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고 또 매지 않아도 별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기본 안전수칙이다. 감사가 그래요. 감사. 감사하지 않아도 뭐 그럭저럭 살지요. 그런데 삶 속에서 문제가 왔을 때 평소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되는데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문제 사관이 큰 충격이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제목처럼 24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뭐다 몽땅 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감사 24로 충만해라. 사도 바울은 골로세 3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더 이상 옛 틀에 갇혀있지 말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제 살자. 그 핵심이 바로 뭐냐 감사의 삶이다. 영겸호대신도들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체질 자체가 그냥 체질 자체가 그냥 24감사 그렇게 되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대상으로 전성 5장 16절 18절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세 2장 6절 7기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행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도록 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것이 감사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감사의 뿌리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열두 가지 영적 저주 이 고통에서 완전 자유함을 받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의 출발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의해 주시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믿고 사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감사가 왜 못하느냐 구원을 못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시작되라. 감사가 출발해야 된다.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감사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은혜받은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은혜받은 사람은 편안해 보입니다. 은혜받은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 말인데 이 안에 카리스라는 말이죠. 카리스가 뭔 뜻이냐 은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감사 안 하느냐 은혜를 체험 못했어. 안 하는 게 당연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됐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참부금을 증거하는 예원교회로 보내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몇 사이에 넘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듯이 과유불급 그러니까 비가 와야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지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얼마나 선서 시원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으면 태풍이 되는 거죠. 음식도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먹으면 건강에 참 좋은데 너무 많이 과식하면 몸에 더 해롭죠. 과유불급 그런데 넘쳐도 넘쳐도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감사해요. 감사 감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보이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내 탑니다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그 삶이 감사의 삶이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는요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체켜보면 돼요. 이와는 반대로 불평하면 시험에 빠지죠. 원망하고 그냥 뭐냐 끊임없이 부정적이면 늘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불신앙에 빠지죠. 뭐든지 다 부정적이야. 이런 사람 하나님 선한 법이 없습니다. 성령인들 못 받습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늘 부정적이야.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심지어 집에서 뭐요 땀 흘려 숙여서 가족을 살리려고 먹이 살리려고 예를 쓰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가 없다. 그 이상은 은혜 못 받은 여자예요. 아내를 자식 넣고 가정 키우고 아내를 고생하는 아내를 보고 감사가 없다. 그 은혜 못 받은 남편이라고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보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이렇게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 보고 감사가 없다. 은혜 못 받은 자녀들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교회 지도자들 보면서 교육자들 보면서 감사가 없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맨날 불평이 나고 비판이 나고 판단한다면 그건 마귀 자식이지. 마귀 씨 물어보고 있지. 성령 사람 아니에요. 예배를 산부예배 드리려고 앞에 앉으려고 줄을 쭉 서있더라고요. 이분 맞추고 통로를 쭉 서있어요. 서있는 모습들 보면 제가 얼마나 감동된 줄 아세요? 서있는 분들 은혜 받겠다고 제대로 은혜 좀 받겠다고 예배 좀 제대로 드리겠다고 줄 서서 들어오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앉을 때로만 감격이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자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떠나지요. 감사가 넘쳐야 돼. 넘쳐.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복음위생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조건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냐 결국은 다 하나님이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전부 축복으로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부정에 빠지지 않고 긍정에 빠져있고 감사에 빠져있으면 이상하게 그것이 남이 비웃더라도 결국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한 명의 서류를 본다니까요. 축복으로 확 축복의 통로로 싹 다 바꿔주세요. 그거 하나님을 저는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한다니. 감사하면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해. 사단이 틈을 끼어들려다가 계속 감사하던 틈을 못하여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십자를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일곱 길을 도망가버려요. 이렇게 감사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영적으로 보면요. 결과가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절대 유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사단이 못 건드려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너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가 넘쳐라고 감사가 지속되려면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 평안에 평안이죠. 평안. 요한봉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그 특징이 그 특징이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뭐요 절대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 절대 평안 편안한 사람들은 다르지요 여유가 있지요 양보하지요 겸손하지요 또 만나고 싶지요 만나면 편안하지요 마음나면 불안해 이건 아니지요 평안 은혜받은 사람 만나면 편안합니다 조심할 것도 없고 아예 먹게 이웃게 애발 속게 돼요 최고 편합니다 편안 보금 딱 느껴집니다 보금 완전 보금 된 사람은 편안해요 숨길 것도 없고 외식할 것도 없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상대가 조심을 하고 이러면 불안 이상하게 좀 부담되잖아요 조심한 그 자체가 아직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너무 의식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절대 평안을 어떻게 얻습니까 절대 평안 세상 주는 거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빌리포 4장 1절 7절에 답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 생각 다 지켜주겠다는 것이오 염려 걱정할 이유 없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원함 원함 품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나님 저 며느리는 왜 저렇게 못됐습니까 저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못됐습니까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니는 니 꼬라지를 알아라 니가 더 못됐다 이란다고 여러분 바로 남을 원망한다 이 자체가 자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반사람은 남이 욕하고 흉보고 부담스러 그것도 없어요 그런 거 진짜 아예 못기 욕해라니까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르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뭐가 힘한다 평안이 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 덕권입니다 강력한 힘이에요 영적으로 나를 지키기도 하지만은 영적 삶에서 가장 큰 뭐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평안 하나님의 평안 기도는 하늘 보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 하늘 보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천사들 왜 존재하냐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히브리 1장 14절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것이 무릎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면 하늘 보자가 움직인다니까 그건 특권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거든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마귀들을 무서워하고 왜 천사들이 신분을 만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만나말이에요 천사는 종들이고 우리는 잔인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지 하늘 보자가 움직여요 아버지 이 보자의 축복이 임하면 뭐여 시공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를 넘어서 그냥 말이에요 대진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 나는 이거 못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대진표를 확 바꿔버린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게 권리하다고 백전백승이지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싸우려고 그러니 내가 하려고 그러니 힘들고 피곤한 소리 입에서 떨어지라니 불평 엉망이 많아 내가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대진표 바꾸세요 오늘부터 감사로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이 모든 거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되어 응답했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장학생들에게도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 잠재력이란 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니까 보이는 건 10%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나타난 건 10%밖에 보다 90%는 다 안에 다 들어있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끄집어냅니까 사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있던 걸 사용해서 영혼구원에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신다니까요 대부분은 다 사장시켜 죽을 때까지 서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참 열등없이 비교하지 시기 질투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못한다 생각으로 전부 다 사장시키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최고의 자원이 어디였느냐 저 중동의 석유가 아니에요 저 남비의 건강이 아니라고 묻어며 묻어며 어마어마한 재능들 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완벽한 감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절대 감사함은 평안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잠재를 하나님이 끄집어버렸다 사용하신다 여러분 수준과 한계를 띄웁 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미국의 식당벽에 이런 글이 적혀있어요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들어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미움이라는 구덩이에 딱 빠지면 미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서 자꾸 파들어가면 더 깊이 파들어가면 미움이 뭐요 앙심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앙심이 돼요 외로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외로움을 자꾸 깊이 파들어가면 고독 우울증 철저한 자기 소외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한 사람 대부분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무능해서 나는 무지해서 나는 깨울러서 나는 나태해서 아무것도 못해 이 구멍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구덩이를 아래로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의 끝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염려 염려 불안 불안 여러가지 손해보 어려운 일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위의 끝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 바랍니다 아버지 무릎 꿇먹 끝나는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영적 차원이 다르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 말아 의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감사체질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는 말씀에 이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적 감사체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을 주장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때 복음적 감사 인생을 살 수 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어렵지요 아주 쉬운데 아주 어렵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 묵상해보세요 언제 말씀 따라가본 적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참았고 말씀 때문에 양구하고 말씀 때문에 때로는 바보가 되고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산 적이 있느냐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할 때 복음적 감사 인생이 될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그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 단어를 편하게 자리 잡는다 그 말이죠 말씀이 여러분 신비 속에 편안히 자리 잡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대화하면 말씀이 잘 나와 영적인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영적 수용성입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속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다 잊어버려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그 돌 떨어지자마자 조금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좀 크다가 시들어버리고 다 없어져버려요 거의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의 색이라 신비의 색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 하나를 열 분 이상 들어야 한 3분의 1 쭉 남더라고요 3분의 1 10분 이상 다 계속 들어 그럼 3분의 1 정도 남으면 그것도 많이 남는 거예요 거의 다 몰라요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흔들어버리면 끝이에요 모래 위에 쓴 글씨지요 파도 한 번 젖어버리면 끝이에요 문제 안 왔버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멍이야 자 여러분 말씀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의 편안이 그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얻어봤는데 내가 말씀 듣는데 말씀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선입견 편견 이 백을 딱 세워놓으면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선입견 편견 딱 깔아놓고 딱 깔아오시니까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자리 잡을 수가 없지요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순수남 순수녀 되시기 바랍니다 순도 100% 오픈마인드 열린마음 이렇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순서 순수가 영적 자양분이 됩니다 영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모든 기도 모든 찬송 모든 설교 모든 흥금 모든 광고 그냥 예배 순서 전체 전체를 모여 감사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접근해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뢰가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해보세요 염려 끝 형통께 하시리라 행복 시작이에요 행복 시작 이런 사실적인 신화시화하는 영계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때 복음적 감사체질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말하나 일이나 다 주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지 사도 바울은 뭘 하든지 주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주예수 이름으로 하고 세상 종교는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따라가지요 가르침을 석가의 가르침 마음의 가르침 종교 창시자들 다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 정반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근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다른 종교들 이런 거 다 있어요 선행 그야말로 사랑 봉사 구제 뭐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는데 그 내용이 인간을 구원한 건 아니다 선행 사랑 겸손 그 사람들 느끼죠 금방 느끼는데 그거 가지고 어느 종교는 없습니까 다 있죠 그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 할 때 구원 받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의 영적 허감 세력도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을 내용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감 세력 예수의 시대를 뭐요 내용 가르친 거 있죠 내용들 성경 구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절대 안 떠납니다 언제 마귀 귀신 떠나느냐 예수 이름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고 허감이 꺾이고 하늘나라가 예막이 되어있다 제가 한창 귀신을 쫓을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래야 귀신이 반응을 하고 나가지 내가 잊어버리고 예 귀신아 나가라 이래니까 끈덕도 안 해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다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구나 이름 자체가 위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붙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놀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뭐요 테테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갈로 이건 안되고 그게 없어요 다 이루었다 노총각들 결혼 다 이루었다 왜 잠깐 못 가느냐 왜 시집 안 가느냐 요즘 뭐 어찌됐든 파인지 50대 40대 막 그냥 많아 왜 그러냐 이 복음 속에 딱 들어왔어 복음 안에 딱 들어오면 그냥 딱 순종하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해결해 줄 텐데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헛들게 내가 헛설을 할 수가 없지 언제까지 죽을 때가 가는 거예요 주장이 자기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 응답이 빨리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문제 해결 대신 그분의 겁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이 무속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굿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속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굿 하는 데는 감사하다는 말 없습니다 굿 중에는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굿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굿은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굿입니다 원한 그래서 우리가 구설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 귀신이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감사하다는 말 하면 귀신이 오지 않습니다 귀신이 와야 구설을 하잖아요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가짜 엉터리 속을 수 있는데 귀신이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안 온대요 영대 여러분 이 무속인의 말대로 귀신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귀신을 따르는 자 감사 없습니다 사단과 이 귀신이 지배하는 허감 세상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뭐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는 거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이 밝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무수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삶은 사단 지배 받고 있다는 거예요 허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지는 자기는 인정 안 할지 몰라도 감사가 없다는 증거로 그 세상에는 감사 자체가 없으니까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 원안만 남아있는 것이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금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보금적이지 않지요 안율법적이지요 맞다 틀린다 따지고 싸우고 분명하고 씹고 뜯고 물고 스스로 자멸하지요 보금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결모드 성도들 24시 보금적인 감사 체질이 되어서 허감 문화를 완전히 보금 문화를 바꿔놓는 그리스도의 절대 지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가나다라 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재밌는데 가부터 시작해서 하까지 감사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시작합니다 가 가다가도 감사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 다 감사 라면 하나에도 감사 마음담아 감사 바로바로 감사 사사 끙끙 감사 아침부터 감사 자기 전에 감사 차마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 카리스마 넘치는 감사 타인에게 주신 은혜 감사 파도처럼 시원하게 감사 하 하루종일 감사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감사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감사하던 말을 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한번 돌아가고 하세요 영혼이 기쁜되고 피곤 없습니다 월요병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위에서 셈을 주신다고 해굴 꼴짝이 그냥 오늘 해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전부 다 큰 군대에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24감사 영계 모델승들 하루종일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니까요 마귀 뜻은 불평하는 겁니다 염려 걱정하는 것이 마귀 뜻이고요 감사 잔양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감사는요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에요 감사는요 육신도 건강해요 여러분 주의 잘 보세요 몸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늘 생활 속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몸이 건강합니다 삶도 밝고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 구원 받은 하나님 자애들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영적 치유와 성장의 플랫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영계 모든 성도들 24시 감사 체질이 되어 나를 살릴뿐만 아니라 가는 그 곳마다 영혼을 살려내고 이 복음적 감사의 생으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정인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야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순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으므로 범사에 24시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사사 모든 것에 감사하고 불평 원망이 나올 때 예수 이름 부르고 허감에 잡히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사사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